장지원의 연결, 알렉스 브로킹! 링컨 윌리엄스의 첫 득점! 오른쪽에 링컨 성공입니다. 자, 미들 브로커가 따라오는 그 옆쪽으로 거의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단 범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링컨의 포인트입니다. 왼손잡이 선수고요. 오른쪽에서 주로 공격을 하겠지만 이렇게 전위에서 또 왼쪽에서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대한항공 공격입니다. 링컨! 득점입니다. 왼손잡이라는 장점, 충분히 발휘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잡부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페이스입니다! 리컨 윌리엄스! 아... 서브 좋아요. 왼손잡이 특유의 어떤 스윙, 폭, 비팅, 감각 이런 게 돋보이네요. 네.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링컨! 네, 득점이에요. 커버됐고요. 한 선수 다시 한 번 링컨 준비! 들어왔어요. 안쪽 그레이 존에 떨어집니다. 끝낼 수 있는 찬스볼! 스파이크! 이야... 성공입니다! 알렉스 서브 좋아요. 링컨 따라갑니다. 어렵게 건져 올렸습니다. 넘어가는 볼! 아... 득점이에요! 하이파이브 링컨! 링컨을 쳐내기 성공입니다. 아주 멋있는 공격이 아닐지 몰라도 아주 실속 있는 공격입니다. 스파스가 조금 더 많은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링컨의 서브입니다! 링컨의 서브입니다! 링컨의 서브 득점입니다! 오늘 링컨 첫 경기인데요. 대히트입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 자신의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버텨야 될 시간입니다. 링컨 성공입니다. 30득점째 링컨. 첫 경기 승리 축하합니다. 소감부터 듣고 싶네요. 저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조금 더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인취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첫 경기 승리 축하합니다. 워이카드의 첫 경기 승리 축하합니다.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빛 시즌이 굉장히 길고 뛰는 어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상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몇 선수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경기 이렇게 이길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카드 같은 강한 적수를 만나서 이겼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저랑 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제 익사이팅한 순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처음에는 인터뷰에서 인터뷰했었고, 예전에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러셨는데, 어떤 경기에서 더 궁금했었고? 여기서는 더 궁금했는데, 굉장히 궁금했었던 점이onnen. 네, 저의 서브와 또 우리 반격했을 때라고 합니다. 제가 서브를 넣었을 때 상대팀 리시브 라인이 좀 많이 무너졌고 사실 오는 그런 반격 상황에서 포인트를 낼 수 있을 때가 굉장히 인사이팅했습니다. 틸리카이넨 감독이 링컨을 소개하기를 서브와 빠른 공격이 강점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블록킹이 이 정도 좋은 줄 몰랐습니다. 스르빙, 그리고 파워레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몇 개의 블록킹이 되었고, 많은 것이 우리의 택틱이 되었고, 좋은 기업이 되었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좋은 플랜을 받았고, 좋은 조사를 만들었고, 좋은 블록킹이 되었고. 네, 경기 초반부터 블록킹이 잘 이뤄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블록킹을 몇 개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블록킹을 좀 잘 잡을 수 있겠다라는 플랜이 세워졌고요. 무엇보다도 공격이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홉 번째 해외 리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링컨을 저니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번 V리그 여행에서 어떤 걸 좀 기대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 해외에서 저니맨을 하는 게 좋은 나라가 되죠. 어떤 시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아홉 번째 나라이고 여기 있는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올 시즌도 앞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작년에 지켰던 우승을 다시 한 번 이뤄서 그 탑 위치에 또 있고 싶습니다. 이거 한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보스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잘 지켰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경기장에서 꼭 빨리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링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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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